아름다운 밤이에요. 반갑습니다. 잠자기 전에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기 시작하네요. 내일 아침에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경을 한번씩 보면서 제가 또 한번 담아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이쁜 아이들 귀한 아이들 드릴게요. 함께 힐링하면서 잠자요. 참 이쁘죠? 귀한 아이들 드릴게요. 밤에 찍으니까 좀 어둑어둑 하죠? 요즘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분지되면서 뿌얗게 이쁘게 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이들을 영양제, 스프레이 영양제를 다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뽀송뽀송하니 예쁘네요. 어제 당하기에서 지킨 그 약을 약을 약만, 영양제 약만 한 번씩 사가지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고 약도 저번에 쳐주고 이번에는 영양제를 뿌려줬답니다. 영양제도 살균이 된다고 적혀있었어요. 그래서 뿌려줬답니다. 그랬더니 얘가 완전히 받았어요. 영양 피해를 받아서 탱탱해지고 있어요. 확실히 달라 보여요. 피를 받아가지고 영양을 받아서 얘도 쪼글쪼글 해가지고 옥상에서 데리고 내려와서 영양제를 뿌려줬더니 그냥 윤기가 자르륵 흘리면서 얼굴이 달라졌어요. 참 신기해. 얘도 그렇고 아주 도시도시리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누구니? 엄마 기다리다가 왔어? 도도야 이리 와봐. 도도야. 엄마 기다리다가 찾으러 왔어. 엄마 여기 이거 영상 찍는 거야. 장갑 불 좀 켜주고 이렇게. 응 예뻐. 이렇게 제가 잠깐 안 보이면 애들이 찾으러 다녀요. 저렇게.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촬영하려다가 깜빡 핸드폰 놓고 가가지고 여기서 찍고 그러고 있었더니 쟤들이 또 안 들어온다고 찾으러 왔네요. 애기들 같이 사람처럼 지내가 사람인 줄 알아. 그냥 조그만 안 보이면 그렇게 찾으러 다녀요. 저렇게 아유 예뻐라 오늘은 또 여기까지 찍고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